이곳은 전설의 국수집! 어서 돈을 내거라! 아, 아, 저... 오늘 국수집 1 플러스 1 100% 공짜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99만 9,999 그릇이나 먹었는데... 뭐? 99만 9,999 그릇? 그리고 돈을 안 내겠다고? 이놈이! 삼장, 전설의 국수집에 가면 오늘 행사를 한대. 선호공, 너 때문에 나 평생 여기서 일해야 돼!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!